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호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25장에서 27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에서 다음 세대 이삭으로 계승됩니다. 둘째, 이삭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셋째, 이삭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양보로 품위를 보여줍니다. 넷째,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다섯째,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미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소련에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25장에서 27장을 함께 소련에 읽겠습니다. 제9일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화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로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요정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일의 족보는 이로하고 이스마일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일의 장자는 너바이오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일의 아들들이오.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일은 형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파탈아람의 아람 족속 중 후두엘의 딸이오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안이 찬 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불꽃 전신이 털옥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왁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미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부가는 복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부가를 깨어낸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호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거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라. 아비멜렉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왁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호를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며마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은 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사십세의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석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 등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부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둘로 나가메 리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우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등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부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부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묘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요하께서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지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부를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나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부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리야 리부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를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2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삭의 기다림과 순종과 양보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이웃에게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순종과 양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어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